이야, 의리의리하네, 의리의리해, 어? 쇼터뷰가 아주 스케일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커졌어요 갑니다! 시장실 출입문 시장님 언제, 언제 끝나요? 다음 스케줄 써가지고 이제 빨리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장님 아이고, 시장님 아, 이거 또 언제요? 이야... 어우, 이거 비싼 건데, 이거 아이고, 좋네 시장님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예요? 지금 약속 시간 전이에요? 약속 그 시간 전이어도 내가 왔으면 딱 준비 세팅을 해야죠 네? 예, 시장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확실히 하나 살 테니까 저 양세형만 믿고 따라... 어우...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시장님! 장단지였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제가 밖에서 다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었어요? 여기 TV가 있습니다. 아유 조심히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잘 오고 계시던데요. 죄송합니다. 짧은 개그맨 양세형과 함께하는 쇼터뷰. 오늘은 정말 센 분을 모셨습니다. 성남 FC 구단주이시자 성남 시장이신 이재명 시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이 호! 감사합니다. 호호호! 당황스러워. 신세대시네요. 차기 대선 지지율이 마이 오프를 넘기면서 대선 주자 5위의 링크가 되셨어요. 보셨나요? 매일 보고 있죠, 제 거. 이재명 시장님, 단도직입 쪽으로 물어볼게요. 왜 성남시장을 하신 거죠?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실실 쪼개요. 실실 쪼개지 않았습니다. 얍! 어서 답변하세요. 왜 성남시장을 했냐고요. 얍! 아니 성남시장 말고 딴 거 할 수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뭘 하면 좋을까요? 성남 말고 다른 지역은 안중이도 없으시다. 사퇴하세요. 얍! 우리 보좌관이 조사를 좀 해왔는데 이 성남을 거꾸로 하면 남성이네요. 이재명 시장님은 남성 우월주의자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우병우 같은 사람은 앞뒤가 똑같은 사람입니까? 우병우, 우병우. 저도 성남입니다. 성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시장님. LA 가봤습니까? LA 가보셨냐고 LA. 가봤습니다. 가보셨냐고요. 가봤습니다. 그런데 LA는 가봤는데 왜 로스앤젤레스는 안 가봤죠? 대답하세요. 그리고 당신 왜 코에서 콧물이 나오는 거죠? 눈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코에서는 콧물이, 눈에서는 눈물이. 그게 그거고 이게 그거고? 닥치세요. 이재명 시장님 하면 SNS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이미지가 항상 강하신데 그럼 여기서 앞으로 잠깐 읽어보는 시간에.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네 잠깐. 이걸 제가 꼭 읽어야 됩니까? 보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이런 것들 이겨내야 됩니다. 상대표 옆에서 사진 찍고 다니니까 기분 좋아? 뭐 이 정도 괜찮습니다. 나를 불낙건 밴댕이 소갈딱지. 이 정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참 화나신 거 아니죠? 지금 부들부들 떨구고 계신데? 여기 괜찮습니다. 지금 비읍디귿 비읍디귿 아니에요 지금? 여기까진 괜찮습니다.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거. EXX 대놓고 북 이득에 힘쓰네? 이거 북한 도와줬다는 얘기네요. 이건 사실이 아닌데. 잠깐만 이거는. 이거 제가 추적해가지고. 이거 저한테 걸렸습니다. 오호 제대로 걸렸네요. 네네. 이게 안 됩니다. 정치인으로서는 누구나 영입할 수 있는 트레이트권이 있다면 개그맨 중요생은 누구를 영입하고 싶으세요? 효정씨라고 했나. 저 효정이에요. 효정. 효정씨라고 했네요. 네. 괜찮아요. 다 나갈 거예요. 그대로 나갈 겁니다. 설마 이거 설마 그러지 않겠죠. 뭐예요. 꽃게예요. 뭐예요. 갑자기 왜 이렇게 여권에서 함께할 수 있는 인물을 영입한다면 어떤 분을 여권에서 한다면 권한이 좀 많은 사람을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최순실 모녀를 좀 영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어려운 거예요. 좀 나가겠습니다.